여러분 룸바를 추실 때 컬과 스파이럴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? 자 이건 컬 스파이럴 자 두가지의 차이점을 찾으셨나요? 자 이 컬과 스파이럴의 차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룸바를 출 때 어느 동작에서 컬을 해야 되고 어느 동작에서 스파이럴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스파이럴의 차이점을 찾으세요 스파이럴의 차이점을 찾으세요 스파이럴의 차이점을 찾으세요